네, 다음은 좀 놀라운데요. 떡볶이와 순대가 담긴 우표가 나온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와 순대 기념 우표가 나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23 대한민국 우표 전시회를 기념해서 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와 순대를 소재로 한 기념 우표 128만 장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념 우표는 오는 21일에 발행이 되고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는 조선 말기 편찬된 조리서 시의전서에 가래떡, 등심, 참기름, 간장, 파, 버섯 등을 함께 볶아 만드는 방법이 기록돼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고유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추장 떡볶이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로 잘 알려진 마봉잎 선생이 서울 신당동 노점에서 팔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떡볶이와 함께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음식이 바로 순대인데요. 이 순대는 1960년대 초까지 돼지 사육이 흔하지 않아서 귀한 음식이었지만 70년대부터 대중화돼서 분식집과 또 노점상 등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이 됐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